우리 한별이 형 노래 틀어야지 벌써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 난 크리스마스에도 연습을 하고 있겠지만 레슨 다녀와가지고 목이 다 쉬었어요 지금 또 다른 노래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에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 태민이의 최면 제가 유영진 이사님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진짜 성대 나가는 노래 이제 그만 들어왔다 아 이제 그만 들어왔다 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해보려고 이렇게 켰어요 오늘은 연습하고 레슨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집 도착했어요 마지막에 유영진 이사님 노래 불러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하 오케오케 이제 저는 올라가서 씻고 잘거에요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직도 지지에요 지지 아무튼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가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나홀로 집에 보면서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서 씻고 잘거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고 좋은 꿈 꾸고 잘자요 안녕 노래라이브